1차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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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져스가 가져갔고 상대 투수 카르로스 로돈 와 우리 2점 또 냈어 아 떴다 오 3대0 5에 1사 2루 코스 진짜 드럽게 준다 하하 탄이형 뜬거야 에이 탄이형의 공은 저지가 저지했구요 와 6대0까지 앞서가는 다져스 아 2차전도 잡는거야 탄이형 1루수 좌절모드 와 쇠기포 시즌 7호 포스시즌 그래 양키스타디오면서 홈런 한번 쳐줘야지 아우 공 너무 좋았어 배팅볼 주셨어 8대0 아 9회초 자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번경기는 뭐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데 아 땅볼 자 퇴근합시다 자 2차전도 다져스가 가져가면서 월드시리즈 2연승 2승 영패 허허 커쇼가 되게 잘 던졌나봐 뭐야 완보? 커쇼 완보겠어 와 나이를 거꾸로 먹나? 와 9이닝 5피안타 9삼진 볼렛 하나 최강 양키스타선을 커쇼가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자 우리 배츠프리먼 타니형님 홈런 하나씩 야 럭스가 되게 잘해준다 오늘도 2안타 홈런 하나 쳤고 아 머니 머니 해도 커쇼의 부활 아 좋습니다 자 LA로 날라왔구요 자 현재 2연승을 가져가고 있는 우리 LA다저스 3차전 야마모토 추격 오 타니 갈랐다 갈랐다 아 아 아 다 됐다 제대로 야 아 우리 1대0 앞서가구요 5회 1사 1루 왔다 아 잘 맞았는데 이게 또 잡히네 와 양키스 동점 만들었습니다 1대1 자 7회만 1사 1루 자 약속의 7회 갈것인가 아 아 안타 안타 호호 1호도 병사되는줄 알았네 자 2좌 쌓이고 있습니다 1사 1루 뭐야 7대1? 허허허허 아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타니형 퍼펙트 1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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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자 오늘 경기 멀티히트 기록합니다 아 완승 다져스 허허 아 우리팀 미쳤어 3연승이야 아 진짜 4연승 하겠어 야마모토가 6이닝 1실점 3진 7개 원시 홈런 2개 에런저지 마저 성적을 봐야지 에런저지 4타수 1안타 3진 2개 타니형님 5타수 2안타 자 3차전 이렇게 또 잡으면서 3승 0패 4연승 스윕 우승 한번 가보자 자 현재 시리즈 스코어 3대0 다져스가 압도적으로 우세구요 오늘 트로피를 들어 올릴 것인가 다져스 사디오면서 끝내자고 자 마지막 경기는 풀게임으로 시뮬을 돌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와 2루타 맞았어 와 잘 맞았다 자 1회 2타 주셨구요 아 아 와 홈런 맞았어 자 우리 동점 만들면서 4회 1대1입니다 나이스 아 잘 맞았는데 와 양캣을 똥 넘쳤어 2대1 나이스 2대2 와 역전의 성공 3대2 4대2 자 우리 타선 지금 터졌거든요 자 5회 2사 1위로 오우 아 아 이거 떴다 아 아 아깝다 점수 더 냈어야 됐는데 와 6대2 달아나구요 끌려야되면 2루타로 6대2 7대2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경기는 풀게임 모드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타니 형님이 어 없네 어 타니 형님 왜 없어 아 마지막 경기 등판 치고 싶었는데 그럼 커쇼 형님이 마지막 낭만이 될 수 있으니까 마무리를 장식하겠습니다 몸 푸세요 우데이 자 이미 승리는 기울었죠 자 마지막 낭만을 장식합시다 커쇼 형님 월드시리즈에서 완벽 부활한 커쇼 형님 자 마지막은 플레이할게요 나이스 원아웃 나이스 잡을 수 있어 사우스 자 우승까지 아홉 카운트 단 하나 기 сожалению 그렇지 아오이 그렇지만 경기 종료 아니 앙기수kę 자승형패로 이겼어 이게 현실에서도 일어나지 않겠지 자 2024년 월드시리즈 우승은 엘에다 졌을까 가져갑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구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